자, 메뉴 어디로 들어간 거야? 뭐야? 뭔데, 뭔데? 코다리! 아, 코다리로 갔네요. 코다리로 갔구나. 혼밥을 즐겨 하시나 봐요? 사실 그게 제일 익숙해요, 혼밥이. 아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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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뭐야? 아이고, 맥비가 있네. 안전면 맞으면 불꽃면보다. 혼밥이 와. 고맙우 시하네. 제가 코다리 팀 맥비해 주세요. 어머, 어머. 맥비가 안 돼요? 네, 좋아요. 이야... 진짜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 아침에도 매운 거 먹고 또 매운 거 먹어? 이야, 대단하다. 어머, 뭐야? 누구, 누구, 누구. 혼자 들어가면 좀 창피하잖아요. 일단 두 명 올 건데 두 명 치를 세팅을 해요. 야, 그거까지 해야 돼. 두 명 치를 세팅을 해서 일단 한 명이 좀 늦게 오나 보다라는 눈초리를 그냥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거를 좀 다 먹으면 이제 파조리도 주문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밖 가서 제가 이제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다시 이제 제 2차 식사와 이제 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 사장님도 알아. 재주형 씨가 오면 아, 그런 거 보다는데 내가 그러면은 아이고, 됐고 그냥 드세요, 혼자. 아이고, 거짓말을 해. 이거 먹어, 편하게.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그렇게 행복해 하진 않아요. 하진 않아요. 하진 않아요. 저희 신랑 수업을 통해서 빨리 그런 일들에 졸업을 했으며 라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앞에 한 명 또 앉아 있으면 좋지 뭐. 그럼요. 아, 갑자기 세팅한 거 너무 웃긴다. 귀엽다. 뭐, 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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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선생님, 저기 막걸리만 한 번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또 유명해, 또 애주가로. 엄청 유명, 엄청 유명하죠. 아, 저 둘이 멋있다. 보면 볼수록. 대낮에. 낮술. 상량자. 웃는 거 봐. 왜 이렇게 좋아? 좋게. 앞에 누구 없는데 돌려먹네. 앞에 어른 계신 거 같아? 진짜 애주가네. 저 리액션 봐봐요. 와. 드디어 나왔다. 와, 얼마나 매울까? 와. 감사합니다. 와. 색깔 봐. 아이고. 이야, 코다리. 진짜 좋아하는데. 와, 저 진짜 맛집이에요, 저기.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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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있겠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맵다고 하셨지? 오, 침 나오네요. 보고만 있어도. 와. 와. 맵다, 이제 매워. 자. 음, 맵지는 않네. 어머 어머 어머. 오. 야, 저렇게 평온하게. 야, 어떻게 저러지. 야. 맛있겠다. 어머, 저기다가. 어머, 밥 찍어먹어. 왜? 와, 진짜 잘 먹는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표정도 안 변하네. 땀도 안 나고 이게 소주랑 맞는 맛이네 술을 잘못 시켰네 사장님 사장님 소주 시켜야지 소주 하나만 네 소주 말려도 되냐 아무거나 도래 헌턱이 굉장히 헬턱허라고 생각하네 그쵸 한 잔에 한 잔에 갈때까지 말려보자 한 잔에 어릴밤 너는 뭐지? 왜 아직까지 결혼해? 내 말이 지금 교관 선생님은 약간 하트 뿅뿅이에요 어우 난 지금 너무 반하고 있어요 좁씨한테 근데 되게 반전 매력이 너무 많이 나오지 어어